손흥민은 최근 부진한 탓에 단주마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게 다수 스포츠 매체의 평인데 이번 시즌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최악의 시즌을 맞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클럽과 리그지만 단주마는 적응이 필요 없다고 자신했다. 단주마는 나는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왔다. 나는 영어를 구사하고 영국 문화에 매우 익숙하다. 적응하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팀에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단주마는 봉머스에서 15골을 넣은 적이 있으며 스트라이터 역할을 겸하는 공격수다. 빠른 발과 과감한 돌파가 강점이다. 왼쪽 측면에서 주로 활동하고 양발을 모두 잘 쓴다는 점에서 손흥민과 비슷하다. 손흥민은 지난해 안화골절 부상을 당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기량이 많이 하락했다. 2주 전부터 마스크 없이 경기에 뛰고 있지만 지난 시즌폼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은 현재 5위를 유지 중이지만 팀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단주마가 토트넘에 입단하면서 새로운 베스트 11이 공개됐는데 새로 꾸릴 수 있는 라인업을 예상했다. 손흥민 헤리케인 플루셉스키가 세전방에 나서며 왼쪽 윙백으로 이적을 확정한 단주마가 포함됐다. 단주마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인데 토트넘에서 8년째 주전을 맡고 있는 손흥민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주마가 포함됐다.